주목할만한 지금 뭔가가 있나? 변기가 조용한남자님 빌딩님 용고기버거도 지금 하고있고 예 빌딩님 어서오시고 보카 용고기버거 용고기버거 지금 에빅사랑님이 탱인데 에? 아니 에빅사랑님 피가 이렇게 훅달없죠? 지금? 어? 아 용고기버가 이겼나요? 탱이 역시 좀 어려운가요? 자 볼까요? 자 쓰레받기님 보이고 바람의 축복님 횃불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시어인데요 바람의 축복님 음 자 40초 전 아직 시작전이고 입구가 어디죠? 어 여기죠 양쪽 여기 입구에서 이제 나올텐데 아 이쪽이 인데요 입구가 이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양쪽 자 자 준비중이 나왔겠죠 그러나 이제 시어이기 때문에 네 안 보이고요 지금 자 이게 괜히 맞나요? 아무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예 횃불림하고 바람의 축복님 예 안 보이는데 여기 있나 여기 여기 나타났죠 바람의 축복님 예 횃불림 나타나고요 예 지금 치긴 치는데 횃불림 예 지금 달았고요 자 어차피 지금 뭐 예 데미지 준 다음에 하이드 할 것 같은데 바람의 축복님 어 이렇게 정면 승부인가요? 자 안 보이죠? 어 바람의 축복님 보이고 예 여기 여긴가요? 예 자 비슷비슷한데 지금 예 피 빠진거는요 음 안 보이는데 없죠? 없죠? 여기도 없고 음 안 보이는데 예 여기 나왔고요 자 횃불림 바람의 축복님 아 바람의 축복님 디버프 걸렸고 자 이 횃불림이 지금 유리해 보이는데 안 보이고요 이제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이죠 아직 예 여기 지금 나왔죠 바람의 축복님 예 피가 많이 달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예 여기 지금 예 지금 진 것 같은데 이 정도 언다인까지 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질거면 좀 뭔가 마지막 한 방을 노리나요 바람의 축복님 자 일루션 혈 그리고 제왕 혈 양쪽 시어 안 보이는데 예 이게 참 시어 경기라 보기가 힘들어요 예 보이질 않으니까 예 여기도 나왔는데 예 여기요 흔적만 보이고 지금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해풀님은 이제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하이드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요 탄자키고 예 아 그래도 공격이네요 집합 걸렸어요 지금 하트 자 음 질 것 같은데요 바람의 축복님 역전국도 나오나요 한번 이게 차차차차 아직은 안 보이고요 그치 은신같은 이게 다 에발리미기였고요 역시 다들죠 궁수도 그런게 좀 있구요 당검 캐릭도 있고 지금 보셨도 시어 캐릭은 거의 뭐 무한 하이드로 할 수 있구요 완전히는 아닌데 거의 무한 하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갱신 계속 해보구요 날레섬님도 보이고 날레섬님도 볼까요 교전은 봤죠 날레섬님 궁수인데 지금 더군다나게 7 스턴 옵션이 너무 좀 사실은 이상한 옵션이에요 지금 100% 걸리는 옵션이고 풀지도 못하기 땜에 참 달려가지요 초비님 미리 달려가서 준비하고 날레섬님은 지금 안 보이구요 초비님 보이고 지금 나타났고 걸렸어요 걸렸어 일단 예 그렇죠 야 여긴데 지금 돌 변신 상태구요 범위같은거는 좀 예 쓰겠고 예 스턴 걸렸구요 아 석화 지금 예 걸었는데 날레섬님 예 피가 좀 많이 달고 있죠 초비님 데미지 좀 많이 받았는데 지겠는데 초비님이 예 지금 걸렸구요 스턴 예 피가 많이 달아요 지금 진이 어서 오고 자 보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기겠는데 날레섬님 어 날레섬 핏도 꽤 다는데 지금 예 예 자 인첸토는 뭐 좀 자체는 됐는데 예 예 호빵님 어서 오시구요 질거 같죠 그래도 날레섬님한테 데미지를 좀 많이 먹었어요 예 어어 자 이거 날레섬님 피가 좀 달었어요 자 석화 걸린 상태고 야 여기서 무언가 지금 한번 칠 생각인가요? 준비하고 발치관 초비님이 그죠 지금 뭔가 막 계속 준비하고 지금 뭐야 자 그러나 돌 변신 자 일단 돌 변신을 했구요 음 지금 예 지금은 자 제조 척회 쌍척회가 지금 가능된 상황 쌍척회에 지금 글성히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자 초비님 자 이거 다시 돌 변신 지금 시간 끌면 질것 같은데요 초비님은 발치관 초비님 에 네, 숨었어요. 약간 숨었다가 다시 나오고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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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고요. 질 것 같죠? 자, 레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날수님 다시 한 번. 네, 피가 이렇게 숙다나요? 뭐에 맞았죠? 설마... 자... 아, 새로 변신당했고. 자, 이... 새로 변신당했는데, 지금. 자, 자, 여기, 여기, 지금. 자. 아... 이거 진짜. 어어, 자, 자, 자. 돌면서, 에. 아, 역전, 역전했는데요. 이게, 자. 발치기 초빈님이. 아, 이 난리수님, 억울한 표정으로 지금. 서 있고요. 그죠? 약간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 느낌인데. 하하하하. 이거 마지막에 어떻게. 자. 역전당했죠. 에, 처음에 이제 공격 자체는 좀 좋았는데. 응. 바람의 축복님. 음. 지금. 에. 뭐 없죠? 잠깐. 또 목록갱신 계속. 에, 이거 해보고요. 자. 여기는 지금 없고. 자. 용무기올림 같은 거 좀 보면 좋은데. 음. 자. 에. 웅림. 바다나님이요? 자. 아직은 뭐. 볼만한 게 좀 없어 보이고요. 음. 바람의 축복. 유닝골드 햇볼. 다시 또 보자. 이거 아까 했던 거 같은데. 또 붙었나요? 음. 다시 볼까요, 그럼? 팩블림 하구요. 다시 또 붙었는데. 에. 자. 에. 같은 상대를 계속. 상대하게 되면. 지금 당했죠 언다임까지 떴는데 예 이거 지금 아 아까도 횃불림이 좀 이겼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하트 걸리고요 반대로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 역전국이 나오는지 아 이거 지금 또 횃불림이 이겼는데 아 이게 비슷했어요 역전국이 나오나 했더니 그래도 완전히 하이드로 피하지는 않는데요 서로 그죠 데미지도 그냥 아예 숨지는 않고 거의 뭐 시어끼리 정면대결식으로 좀 붙어주는데 그래도 그죠 철광석리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지금 힐러분이고요 배우맥스님 예 궁순데 자 배우맥스님 아 분신까지 쓱내고 이거 언제 교란하는거죠 예 자 분신을 차라 이런 주문인데 철광석리 뒤로 빠졌고요 배우맥스님 자 배우맥스님 야 배우맥스님 유리하다 이건가요 그냥 아예 공격을 안하고 있어요 공격을 안하고 있어요 빠져있죠 오히려 빠져있고요 그죠 마력 세팅이 좀 되어있어요 예 그죠 피가 지금 많이 달아요 지금 양쪽 기둥 아 지금 피가 이렇게 달아요 어떻게 아 아 피가 너무 다는데요 아 이건 에 너무 아파요 지금 용무기 이야 돈을 마력 세팅이 아마 다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아 정말 아니 위자가 쳐도 저렇게 안 아니 그러니까 저 싱어야 위자가 쳐도 저렇게 안 달 것 같은데 응 공격마법 위자가 좀 쏴도 아 위자보다 마법 공격이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지금 아 피가 너무 달아요 에 참 아니 저렇게 안 피가 너무 달기 때문에 지금 뭐 해보기가 어려운데 진짜 아 한두 두방이면 피가 다 빠지는데 아 이거 아프죠 뷰엘님하고 이건 뭐 사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불사탱인데요 뷰엘님은 이거 아닌가요 여기 끝났나요 여기 있죠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그래도 올림은 약간 다르죠 이건 누적 데미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사탱이라도 그렇죠 불사탱도 뭐 데미지 먹고 상대 못 찾고 공격 못하면 지는 거죠 예 어 어 예 어 이게 뭐 자 아 이거 피가 푹 달았는데 처음에 자 뷰엘님 찾고 있구요 어차피 찾다 지질 않아요 이건 뭐 범위 좀 쓰고 해도 이게 뭐 사실 확률도 없죠 어딨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쏜다고 해도 자 구슬려야죠 상대가 은신해서 나타나기를 썩썩 그때를 노려가지고 아마 범위라든가 여러가지 스킬 써가지고 음 해볼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움직이고 있구요 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뭐 치는 건데 자 이거 어쩔 수 없구요 자 데미지는 그래도 준거 같기 때문에 바람의 축복님도 나타나 나타나겠죠 예 하트 걸고자 한번 예 데미지 한번 주려구요 어차피 지금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예 자 에 못 찾고 있구요 에이 지금 쳤죠 쳤어요 쳤어 기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에이 데미지 좀 먹었어요 비혈님도 에이 데미지 좀 이게 뭐 좀 어쩝 어쩌면 지금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은 이길 수 있긴 있는데 씌어가요 그죠 예 아 별 달 어쩝시까 예 이거 뭐 좀 화이트하면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불사탱이라도 이거 방법이 없죠 이거 뭐 상대가 지금 에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에 가만히 있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뭐 어차피 못 찾으니까 돌아다녀도 그죠 가만히 그냥 시리에 빠진 것처럼 그죠 에 포기한 것처럼 있다가 나타날 때 그냥 쓱 필살기를 써서 어떻게 좀 데미지를 확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상황이다 하면은 안 나타나겠죠 에 데미지를 많이 줬다 생각하면은 그냥 멀찍이 그냥 예 이따가 하이더 상태로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릴 텐데 그죠 바람의 축복님도 아깐 에 올림을 좀 줬기 때문에 이번엔 에 에 한번 이겨볼 생각일 텐데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바람의 축복님 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만 좀 끄는 시간만 좀 해 줄 것 같은데 그죠 부엘님 계속 찾고 범위를 좀 찾고 이게 뭐 요런데 걸리겠어요 설마 상대가 멀찍이 떨어져 있지 그죠 에 에 막 찾는데 이게 뭐 좀 없을 것 같아요 근처 다 보고서 이제 멀찍이 있지 근처에 잊지 않을 테고요 음 자 지니 별풍선이셔 고맙고 또 지니의 성원이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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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잘 되살메ef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 찾고 있는데 에이 안 나타나요 지금 바람의 주봉이 그죠 작정했어요 에 네 이미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자 도망 도망만 가면 이긴단 얘기죠 하이드로 에 아 잘하는 중동이 아니라 찾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지금 바람의 주폼이 그죠? 작정했어요 이미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도망 도망만 가면 이긴다는 얘기죠 하이드로 뷰얼 캐릭이 잘 안 죽는 게 아니라요 한번도 교전해서 지금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파티 교전이나 전면전이나 불사태 바람의 주폼이 이겼어요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또 바람의 주폼이 이때는 지금 나타났죠 싹 내가 여기 있었다 지금 한 번 보여준 거죠 마지막에 그죠? 이게 아마 신경전이에요 지금 사실 아 글썽에서 교전이다 자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지금 별게 없고 볼까요 그럼 그걸? 자 이거 뭐 지금 교전이 아니라고요? 응 아 교전이 아니라 응 자 자 자 보고요 관전 음 자 여기는 지금 날레썸 님이 있고 날레썸 님 볼까요? 응 응 응 50초 전인데 날레썸 님도 좀 아까는 좀 아쉬운 경기를 했겠죠 개인적으로 응 막판에 지금은 아마 좀 에 베루그 나왔을 텐데 한번 이기려고 그죠? 에 10초 전 아 아 아 보호거품이 지금 주화핵도 있죠 아 이게 지금 안 자 일단은 아 지금 공격중이고요 아 이거는 지금 완전 아 이거 아 이거 한 방에 지금 피가 다뤘나요? 아 아 겨루 님도 사실을 아 아 한타 싸움인데 완전히 스킬 타이밍 노려가지 서로 그죠? 에 아 아 랄레썸 님이 지금 이겼는데 어 어 베오맥스 님도 있는데 볼까요 한번 에 이것도 좀 일루셔널 베오맥스 님이 대표적인 좀 일루셔널 궁숫이요 자 시작전이고요 에이 올림보상 에이 자 20초 전 20초 전 지금 아마 발동 스턴 같은거는 지금 음 화력 캐릭터는 다 되어 있을텐데요 세븐스턴이요 옵션 발동 스턴 같은거 좀 아마 좀 최대한 활용하겠죠 교전 같은거랑 올림도 올림도 올림매도 써지죠 올림매도 으으 백왕스 님이 기습에 적금해 천뉴 님 어 이거 어 비겁다르는데 백왕스 님이 아 같이 인스트 타이밍을 하는데 아 이게 참 큰인가요 완전히 아 크템 증가 사용해가지고 지금 아 아 한방을 노린거 같은데요 현륜 님이 아 자 아니 이거 백왕스 님 놀랬어요 지금 하이드에스 하이드 지금 했구요 자 여기서 나타나면서 한방 노리면은 지금 역둔도 가능한데 아 이거 만약에 예 그렇죠 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요 예 백왕스 님이 이겼구요 예 음 약간 놀랬죠 아까 그죠 예 놀랬어요 방심한거 같아 좀 예 그죠 하이드만에가 손이 안돌아왔으면 참 됐으면 예 졌을 가능성도 있겠 썼는데 아까 맘에 예 캬 개간지 님 보이구요 물건 은 아니죠 지금 예 얜님 어서 오시고요 물건님은 저거있죠 자비군같은데, 쟁 관련된 지금 올림 한번 보구요 자 예, 요거 볼까요? 용고기보가 남버스님 아니면, 발칙한 쵸비님 하고요, 바람식풍님 시어하고 좀 인첸터 같은데 용고기보가 한번 볼까요? 용고기보 자 20초전 자, 용고기보가 물론 좀 궁수인데 자, 남버스님 지금 나오고 있구요 예, 아무래도 랭커 거 같은데요, 좀 그죠? 그죠? 예, 맞아요 지금 스킬 쓰고 들이대겠죠? 처음에 아 자, 남버스님 자, 일단 하이드 했구요, 용고기보고 아 아 이거는 좀 자, 카이드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좀 기습할텐데 그죠? 필살기 써가면서 벽을 보고 있구요, 남버스님은 벽을 보고 있구요, 남버스님은 자, 벽을 보고 있을때는 사실은 에 치고 싶어지는데 그쵸? 예, 용고기보가 나왔어요 응 에 공격하고 있고 벽 뒤에 숨었구요 용고기보 좀 에 이때 이제 에, 피살기를 좀 써야될땐데 남버스님 에 에 이거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에, 어려울 것 같은데 좋네요 그런대로 용고기 뭐고도 좀 해주는데 자, 랭크 승률이 별로 안좋은가요? 자, 뷰엘림이 있고 요거 요거 한번 볼까요? 뷰엘림꺼? 에, 지금 나왔구요 아, 이거는 지금 에 에 에 또 쉬운데요 에 에 아, 피가 많이 달았죠? 에, 이건 걸렸는데 에, 처음에 이제 스킬 거스트 블레이드 뭐 이런거 실드웨이브 챙겔 럭씨 손으로 이 다음에 문제죠 그러나 데미지를 추구 이전에 좀 많이 줬네요 네 이 판은 좀 이기는 것 같구요 자, 데미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마 네 나왔죠 하이드 했고요 탄자 같은 경우 계속 키고 데뷔하는 것 같은데 뷰엘 님도요 그죠 딜마다 일단 뭐 상대 기습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티님 어서 오시고요 빅님 어서 오시고요 에 지금 땡겼고 자자자 여기 지금 이겼네요 역시 자 다음 판 지금 개간진 배움의 손님인데 이거죠 인첸으로 어떻게 할지 볼까요 아니 이건 근데 같은 혈이죠 에 이건 뭐 에 같은 혈이네 이거는 이건 뭐 볼게 없고 이걸 봐야겠죠 날레썸님꺼 자 에 지금 에 10초 전 날레썸님 지금 나왔고요 또 에 아 자 지금 3초 전 2초 전 에 에 자 에 기둥을 사이에 두고 지금 에 돌고 있는데 에 자 분신까지 지금 날레썸님에 뽑아 놨네요 에 아 아 지금 분신해요 또 자 에 에 필살기 쓰죠 아 에 자 페이크 에 에 에 피는 많이 닳아있고요 날레썸님도 신나요 에 에 기둥 중에 지금 숨어 있고 피는 좀 많이 닳아요 에 페이크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날랠 수 없니 좋네요 푸튤레사야 님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누른데 울림 시점 궁사 님이 저 가라는 거예요 담임님 어서 오시고요 운곡이 뭐 태양요정 이거는 지금 힐러분인데 태양요정 님 전화 해보니까 운이었어요 운 운 좋을 때 한번 해보긴 한번 해보고요 운 좋을 때 근데 뭐 운이 이렇게 따라 줄지 태양요정 님 힐러죠 운곡이 보고 운곡이 막 치는데 여기랑 2판 4판 이런 힘적으로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피가 쭉쭉 따는데 운곡이 뭐 칠 것 같은데 운행이 덮고 자 막 쳐요 막 쳐 지금 자 운곡이 막 치는 게 들어 맞나요 작전이 운곡이 보고 지금 막 치고 있어요 자 줄이 빠지고 에 거의 자살인데요 생각을 막 치다가 죽었고요 영적이 보고 자 다른 거 없나요 어 파샤님 있고 바람의 축복님 자 요거는 지금 궁수겠구요 파샤님이 바람의 축복님은 이제 쉬어죠 여기 좀 뒀죠 바람의 축복님 에이 근데 볼 수가 없죠 지금 하이드 상태 같구요 파샤님도 안보이는 것 같은데 에 안뜨는데요 이거 끝났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에 파샤님 아니 뭐 글쎄요 뭐 힐러 승률을 예전부터 올림 높다는 건 있는데 자 어디서 지금 붙는 것 같 에 파샤님 여기 있구요 자 궁수죠 에 에 지금 에 지금 자자자 바람의 축복님 아 이거 그렇게 안보이죠 여기 저 저 밑에 에 찾는데 뒤에 있구요 바람의 축복님 자 파샤님 아 뭐 다 했죠 뭐 탄자도 키고 뭐 다 한 것 같은데 자 분신 지금 소환도 했구요 아 하트 걸렸는데요 응 자 바람이 축복님 데미지 지금 많이 받는 에 한방이면 자 한방 지금 한방이면 지금 피가 다 날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지금 뭐 유리하면은 하이드로 도망가겠는데 에 에 이거 지금 에 아 포착됐어요 에 에 자 계속 찾고 있는데 아 이거 파샤님이 역시 에 궁수가 그래도 좀 은신착과 에 시어 상대로 좀 뭔가 해보기는 좀 제일 나은 것 같던데 그죠 그죠 자 배우맥스님이 치긴 치는데 자 에 자 자 이거는 지금 크리스탈 에 아 피가 다나요 역시 아 무적하고 막 치나요 마법공격 자 뒤로 빠지고요 다시 에 자 에 치는데 아 이거 야 철강송님 피가 따랐죠 자 아 이거 지금 아 하하 철강송님 계속 연타 날려가지고 힐을 못 따라갔네요 아 배우맥스님 아직 꽤 했네요 그죠 용무기 상대로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진 않았는데 아 하하 자 뷰엘린 소인님 자 용고기복은 계속 출전하난대요 지금 이거 에 그죠 무슨 생각일까요 가볼까요 한번 에 자 용고기보가 돼지로 변신돼있구요 자 계속 치죠 에 딩 아니면 계속 치는데 돼지로 변신시켜놓고 어 어 이거 좀 에 에 에 또 이제 포기죠 용고기보고 2판 4판이랑 뭐 일단 치는거 같은데 또 에 자 그래서 하이드 하나요 그래서 하이드 하나요 이번엔 어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고기보가 쓱 나타나서 또 기습 돌릴 생각 같은데 그죠 하이따 아자자 스톤 걸린 상태인데 에 에 막치고 있어요 지금 자 자 막치고 있죠 에 돌변신 에 범인 알리겠구요 그렇죠 에 이 엉뚱한 데다 쐈는데 자 음 자 딩한님 자 피는 좀 달아있구요 자 힐 채웠는데 에 자 용고기보가 지금 에 자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용고기보가 지금 에 그냥 치는거에요 자 마음을 비우고 막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에 에 에 그냥 공격이에요 그냥 에 딩한님도 뭐 지금 에 에 물러서지 않고 지금 막공격 했구요 자 용고기보가 여웅놀이나요 용고기보가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자 요건 같은 혈이죠 지금 음 이건 아니고 음 자 목록갱신 음 에 없구요 아직 음 진이 말은 저 배우맥스님이 연구를 많이 해서 울림하는 것 같다 뭐 그 얘기인데 음 음 자 나름대로 뭐 연구는 지금 다 하고 있겠죠 또 영웅 에 노리는 그런지금 상황이라면은 지금 제왕이라서 에 보셨듯이 그 용무기 있죠 용무기도 사실 돌려가면서 좀 올림해서 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많이 좀 앞 에 올림을 좀 압박해 오는 상황이죠 제왕일이 음 그런거 아마 연구도 아마 했겠죠 그래서 자 음 음 음 공사님 말은 탄지 탈리스만 음 탄자보석 보석이요 음 용고기 이건 그게 없는 것 같다 음 그거 샀을 텐데요 아마 어쩌면 음 그정도는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배우맥스님 배우맥스님 음 자 요거 보죠 파샤님 음 자 잘하면요 배우맥스님도 지금 뭐 영웅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몇 번쯤 승리한 것 같은데 음 그죠 자 하늘님 어서 오시고요 자 배우맥스님 나왔죠 야 파샤님 분신을 일단 뽑고 아 둘 공격인데 하이드 했나요 예 자 양쪽 하이드 다 하이드 상태에요 안보이고요 지금 하이드 자 이제 먼저 나오는 쪽은 아마 배우맥스님 쪽일테고 도안님 질문이 참 어려운데 일단 저는 카스텐 서버 였고요 동합전에 에 나왔고요 파샤님 아 이거참 스톤같은게 잘 들어가는데 역시 세븐스톤은 좀 다 해야겠죠 자 올림조 세븐스톤 다 먹죠 파샤님 기둥뒤도 일단 피해주는데 배우맥스님 피가 좀 많이 나갖고 아 이거 좀 이거는 지금 한번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러나 역전공이 나올지 또 아까처럼 드미지도 파샤님도 꽤 먹었어요 지금 탄자 켰고 아 완전히 지금 여기 좀 격돌인데 아 비슷하죠 지금 에 피는 서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다 인스트 타이밍 상태 같은데 다 자 인스트 타이밍 아닌가요 이거 뭐죠 요 표시가 에 에 에 아 에 명승 피가 달아올고 지금 어이 분식까지 냈고요 아 아이 아 이것도 역전하나요 아이 엉덩이 떴고요 아 기둥뒤도 일단 숨었는데 파샤님 아 이거는 앞에 아 이씨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승부였는데 파샤님이 지금 이겼는데요 아 배우맥스님 아깝겠어요 지금 에 이게 이제 사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승부였는데 에 에 에 그죠 자 에 두비 으응 두비 교전이다 켈빈 그 얘기죠 지금 신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거기 이제 아마 올 것 같다 에 고거는 좀 상대도 좀 저지하라 좀 아마 음 음 음 음 고정도 교전이면 좀 음 음 음 음 자 거의 몇 파티 정도 모이죠 음 음 음 음 음 음 그 그때도 지금 모이겠죠 지금 중립연합 인원이 그죠 음 음 음 그 시간대면 아마 꽤 될 것 같은데 음 음 아카에서 먹어서 음 아카디아 헬에서 음 음 음 자 용고기 보고 용고기 보호 예 많이 출전하는데요 음 자 이건 또 주민적이구요 이건 뭐 사실 이기겠구요 거의 음 자 발칙한 조비님 이거 한번 볼까요 날랬엄 음 자 그럼 요경기 보호 한번 가볼까요 음 레이더 교전이 될것같은데, 레이더 1번 둘러싸고 자 20초 전 아직 기다리고 있구요 배우맥스 님이 지금 영웅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좀 먼저 하이드를 하나요 발칙한 조비 님 무기가 이거 지금 네 또 바꿔주고요 용무기 같기도 하고 지금 용무기 캐스터요? 아니 그냥 무기 같기도 하고 아까 잡고 있구요 돌 변신 초반에 일단 타이더 타이밍 좀 대비하는 건데요 그쵸? 기습적으로 일단 처음 첫방 맞을 때 아무래도 궁수한테 좀 처음 공격당할 때 피가 너무 좀 많이 다는 크리 맞으면 진짜 두방에도 끝날 수도 있는데 데미지 많이 나올 때는요 아까보니까 돌 변신 돌 변신 에이 초반에 그쵸? 에이 그래도 지금 범위 쓰네요 예 그쵸? 어디있죠? 예 뒤쪽 있구요 분신 하나 좀 꺼낸 상태 예 예 지금 공격을 계속 자 에이 이 부적을 지금 사용했나요? 자 돌 변신 하구요 자 스킬을 일단은 좀 에 타이밍 좀 뺏고 좀 일단 버텨볼 것 같은데요 초비님은 발치관 초비님 그쵸? 무적도 하고 뭐 돌변신도 하고 지금 다 하는데 네 핸즈 걸구요 자 카이도 상태구요 예 돼지 변신해서 지금 달리고 있고 예 뭔가 열심히 좀 해 주는데요 발치관 초비님 예 예 이 수슨 자체 제가 뭐 올림 사실 저는 초보기 때문에 거의 뭔가 모르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들이 있는 수술을 좀 두는 거겠죠 그쵸? 자 예 에 붙었어요 여기 지금 예 아닌가요 아직 가이드 상태인가요 자 배틀까지 했는데 아 지금 공격받고 있죠 예 치고 있구요 자 아 지금 체인지바디 돼지 변신 안했구요 어 날 했었니 지버프는 다 걸렸어요 지금 예 자 탄자 켰고 아 자 데뷔 지금 많이 먹는데 그래도 탄자도 켰는데 석화 걸고 석화 걸고 뭐 캔슬도 하나요 음 자 하하 이 버프가 지금 자 발치관 초비님 어차피 뭐 이 찬도는 풀버프에서 자기가 지금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자 근데 하이드를 이렇게 자주 쓸 수 있나요 날 했었니 예 스킬 뭐 지금 딜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죠 어 음 발칙한 초비인데 에이 이거 아 에 데미지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공수 어 그죠